이제는요 이제는이 아니고 동부에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도 앞으로 대형 콘서트를 좀 많이 이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요 자 이제 너무나 아쉽지만요 마지막 무대를 장식해 주신 멋진 가수분을 소개하면서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이분의 인기 그 기스가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콘서트만 열었다 오면은 매진이래요 데뷔 6년 만에 어마어마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세대 트로트 황폐자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어 맞습니다 장구의 승인이라는 애칭도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무대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해 줄 그 주인공 가수 박서진 씨분들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서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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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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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번에는 한구의 남자 나무꾼 들려드릴텐데 한구의 남자 노래할때는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구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구의 남자는 네 옳지옳지 잘한다 잘한다 자 한구의 남자 나무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얻으세요 오 이렇게 오이 오이 오 오 오orneys 오 백 한국의 남자들 가득히고 사랑한 날 일어난 자수는 철추를 다 믿고 부자수의 의미입니다 다시 번째 봐 1 2 3 2 2 1 2 3 3 3 4 2 3 3 4 8 9 9 10 10 11 11 11 12 11 12 13 15 12 성격도 화끈하네 아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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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면 당신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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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의 나북도 생각해내면 어지러워 그녀가 아아 내놓으려면 백번 천만 더 같이 있을 듯한 내 옆에랑 싶어 이 눈씩 써주면 또 하시를 다 할 수 있어 소리나 나면 인생이란 나면 해봅시다 내 기줌에랑 두려워 다시 몰시킬 수 없어 내 품에 향고 가 아쉬운 품에 아쉬운 품에 아쉬운 품에 아쉬운 품에 나는 나는 품에 다 마시네 다 마시네 나 목울도 나 목울도 나 목울도 나 목울도 아쉬운 품에 나 목울도 나 목울도 나 목울도 나 목울도 엔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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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오이 신경 슬픈 한글자막 by 김현영 발끝에 닿는 물 꿈의 어린 꿈의 어린 태국을 찾아가거라 흥끄리는 추마들 동서란 안부 흥끄리는 흥끄리는 남근에 대한 본비왕을 쉰지 말고 쉰지를 말고 붙잡고 길을 물으라 이 노래에 비치는 그 눈에 비치는 태국 찾아가거라 태국을 찾아가거라 태국을 찾아가거라 태국을 찾아가거라 태국을 찾아가거라 학교 할인 생명 Wat 사 태국 유ع 도망쳐 버리고 서초파를 묻은 새도 새어 그릇 바람에 떨어진 꽃내 새가 나를 부르네 다시 가야해! 하나, 둘, 셋, 넷! 가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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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둘, 셋 가야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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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봐야해! 슬슬히 찾아가야해! 누가 이런 사랑을 본 적 있나요? 나는 열렸던 이름의 새해! 가야해! 가야해! 아래 뜬기시고 흔들리면서 소리 질러! 와아! 청춘을 돌려라! 전따라 해보세요 청춘을 돌려라 젊음을 닿아오 흐르는 내 이 세월이란다 못난 그 사람도 어제같을 때 가는 세월 막힐 수는 없지않는 나의 청춘아 나의 청춘아 어딜 가느냐 감사합니다 한 번 받아 한 번 봐